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 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화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첫 소식, 뉴스 빙하가 준비하셨죠?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사퇴 뉴스의 비밀은 시즌2, 2라운드를 기대하라입니다. 오늘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서 이걸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회의원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위가 김의견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진애 후보는 지난해 4월에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의원직이 당선이 된 건데, 2번이 최강욱 의원, 3번이 강민정 의원이었는데 여기까지가 당선권이었던 거죠. 4번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 실제 절차적으로 의원직 사퇴해서 제출하고 수리까지 1년의 과정이 완결이 되면 김의겸 의원이 그러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거기까지 갈 것이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무튼 밝힌 바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선언을 했거든요. 분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퇴 시한이 8일입니다. 선거 30일 전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김준애 의원, 왜 이런 발표하는 걸까요? 후보 단일화를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번민주 여권의 단일화는 정치 게임만 하는 번보수 여권의 단일화와는 달라야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서울시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투표하러 꼭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건데요. 애초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계속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해왔는데, 좀 지지부린 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후보 단일화 얘기를 진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애초에는 또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하고 열린민주당하고 3자 단일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진애 후보는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전환의 조정훈 후보는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탄생한 그런 국회의원이고, 그러면 사실상 같은 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같은 어떤 동급에 놓고 이렇게 3자 단일화라든지, 또는 열린민주당하고 먼저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시대전환과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8일까지 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단일화를 위한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8일까지는 단일화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의원직 사퇴를 검형을 했기 때문에, 한 17일, 18일, 후보 등록 기간이 18일인데, 최소한 이때까지 시간을 번 셈이고, 최대로 한다면 선거인 명부 확정 시한이 26일까지도 시간을 확보한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 단일화를 위해서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가 의원직을 던지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촌수 정리를 한 것이죠. 시대전환과 더불어시민당은 2촌쯤 되고,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은 4촌쯤 된다, 2촌끼리 먼저 단일화해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친척들끼리 참 왜 그렇습니까? 친척들끼리라도. 친척들끼리라도. 촌수 정리는 중요합니다. 유산상속 때문에 더 싸웁니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압박용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김진애 후보로 단일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사실 단일화 절차가 진행이 되고, 또 김진애 후보가 원하는 대로 충분한 어떤 토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더라도, 결론은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애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하면서, 어쨌든 공정한 형태의 단일화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딩 토론을 하자든지,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의 어떤 개혁적 지향이라든지, 그런 걸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확보하자, 이런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얘기가 끝나는 거냐, 또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게 여기서부터는 평론가의 주장이 되는데요. 평론가의 평론적인 얘기로 갑니다, 결국은.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물밑에서 합당 논의라든지, 이런 수준까지 논의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합당 논의까지? 그렇죠. 이게 이전에 시간을 되돌려보면, 우상호 의원이 아직 경선 후보일 때, 김진애 후보랑, 그 당시에는 열린민주당의 경선을 치르고 있던, 정봉주 당시 전 의원하고 순차적으로 단일화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애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하고는 합당을 전제로 한 어떤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합의,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즉, 합당도 여전히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일단 열린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합당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과정은 아니고, 합당 자체는 전당원의 어떤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 올라간다고 할 때는, 사실 합당을 더 원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일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계산이거든요. 이런 전제를 놓고 보면, 이번 재보선이 그 논의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선거 전에 이런 큰 그림이 다 이루어질지, 그 전망은 2부에서 더 듣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1부에서 다 못다한,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뉴스 빙하, 아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사퇴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선거 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2부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음악이 말이죠. 너무 철양합니다. 나도 맨날 그 생각하는데. 좀 열린민주당도 비슷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당이 뒤에 깔려 있다, 이런 건 평론가의 평론인데, 평론가의 평론의 연장설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합당의 절차적인 이런 것들이, 선거 전에 다 합의되고 다 끝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선거는 일단 후보 단위라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본격적인 합당과 관련된 논의나 절차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 때는 기본적인 어떤 공감대를 만들고, 논의는 선거 뒤에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같이 봐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대권으로 가려면 사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선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을 할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체제로 갈 것이고,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5월 달부터 당권 선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서부터가 시즌2고 2라운드인 거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권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합당 논의도 같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지금 묘하게 여당 내 강경파들하고 온건파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강경파 온건파, 무엇에 대한 강경은건파?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싸고, 강경한 입장 보이는 사람들하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김의겸 전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하는 그림까지 같이 묶어서 보고, 그다음에 또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잖아요. 그렇죠. 이걸 같이 묶어서 이분들이 혹시 한 당에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당권 레이스라든지, 이런 당내에 추가적으로 진행될 대권 구도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까지 묶어서 보면, 사실 김진애 후보의 단일화 이슈가, 선거 자체의 지지율이나 득표에는 큰 영향을 안 주더라도, 이후 전국에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의 어떤 개혁블록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양당의 합당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개혁블록의 강화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뭐랄까요, 싸움의 이런 시작일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민주당의 앞으로 남은 대권까지 1년, 어떻게 또 재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궐기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나 조선일보 류근일 전 주필이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 문제를 두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 궐기하라. 궐기를 촉구할 때는 집단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촉구를 하는데, 한 개인에게 촉구를 하는, 이런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가, 오늘 인터뷰한 건 아니고, 오늘 게재가 됐죠. 보도 후에 여러 매체가 직을 걸었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 뉴스의 비밀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사퇴한 것이 아니고, 제 거치도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좀 끝까지 들으십시오. 어떤 매체는 직을 100번 건다고 했다, 이렇게 써 있던데요. 이따가 그것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 오늘 안 다루면, 뉴스가 안 돼요. 모든 언론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특별하게 다뤄보죠. 여권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석권 완전 박탈, 이거를 일명 검수완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오늘 일파만파 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렇게 반대 의견 밝힌 이유, 뭘까요? 일단 본인이 전제하기로는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검찰권을 쪼개라.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수사 기소에 이분법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법정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를 해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중대 범죄 중에서는 6개월을 수사를 해도 재판에 4, 5년이 소요되는, 국정농단 같은 그런 재판도 있다.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일수록 교묘한 범죄, 또 치밀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걸 좀 부연을 잠깐만 하면,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면,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청이라든지, 어떤 금융 수사를 전담하는 청,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눌 수는 있는데,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전제를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수사 기소를 하나의 틀로 놓고 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우리 생로병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 인터뷰 중에는, 이런 사례를 어떤 논증이라도 하듯이, 해외 사례가 많이 인용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역사 얘기, 정치학적인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기득권의 경제범죄를 파헤치면, 검사를 좌파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보를 표방한 정권의 권력자나 부패를 수사하면, 그게 보수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좀 들었는데, 사법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하는 입법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검찰 해체라는 말은요? 네, 수사를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였고,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져서,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서 최근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영국의 SFO라고 하는 중대비리수사청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은 이 기관은 수사기소를 불리한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융합한 기관이고,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곳도 다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찰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데다가, 미국도 카르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이 된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가 그동안의 국정원 댓글수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선거 관여의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하는 등의, 그런 수사 결과도 있었다. 업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퇴한 것이 아니듯이,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붕괴될 것입니다. 아이고, 이랬습니다. 어떤 그, 뭔가 종말적인 어떤 경고예요. 로마 붕괴까지가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직을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로마 발언 앞에 세 문장을, 제가 유심히 읽었습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직을 건다는 의지 표명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건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일으키겠다는 거였고, 실제로 윤 총장의 방안은, 국회에서 어떤 설득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될 일이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국민의 관심, 심도 깊은 논의, 여론의 형성, 이 세 가지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론의 형성, 이게 검사가 할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제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언론에 얘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여당 내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을 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이 의도를 지금 현직 검찰총장이 언급을 한 것은, 그건 정치적으로 논쟁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현직 검찰총장이 얘기한 건, 첫 번째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결국 왜 수단을 여론전을 선택한 거냐, 내부의 절차나 이런 걸 따라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쌍방과 질에 가까운 게, 신현수 민정수석 등을 통해서 사실은 조율했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통로가 다 막혀 있고, 지난해에는 특히 징계 청구 등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의견 전달 채널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점에 있어서 결국은 사태가 이렇게. 쌍방과 실이 그래서 쌍방과 실이다. 정치적 쌍방과 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자리가 있는데, 이거 뭐 광화문 집에서 나오는 언어들 같아요. 오늘 오전 김진욱 공수처장도 출근길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수사,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입장 밝혔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 대형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검사가 아니면 공소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무죄가 될 사건은 아닌데, 공소유지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총장하고 주장이 비슷해 보입니다. 거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공수처장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분리되면 제대로 수사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는데, 그런 이유에서 김진욱 처장도 수사, 기소, 분리는 곤란하다. 이렇게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나 법무부 반응 소개해 주시죠. 네, 청와대는 좀 짧은 반응이었는데요. 절차에 따라 하지 해라.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사를 개진해라라는 거였고, 법무부 장관은 만날 용의도 있다라고 하는 좀 부드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건은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아닐까. 여당 의원들이 강경하게 나가면 청와대는 짧고 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법무부에서는 같이 대화하겠다. 이렇게 좀 3자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3자, 청와대 법무부 여권 역할 분담이 된 거 아니냐. 한마디만 하자면, 애초에 검찰개혁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정당하다고 의견이 나온 것은, 검찰이 정치 권력하고 연합을 해서 기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처음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 정권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주장에 지금 힘이 실리고 인터뷰까지 나온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직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지럽네요. 또 내일은 뭔 뉴스가 터질 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ones 세상에 very few해 노점כ payne적이 D- looking to take Manson next toえ 날씨였습니다. We'll see you tomorrow. Bye!